인공지능 앰뷸런스 원주소방서 구급차 8대, 통신장비, 통신캠, 블루투스 마이크를 설치하고 119 종합상황실과 병원에도 AI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앞으로 환자 이송 시 병원 의료진들이 원격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면서 실시간으로 처치할 수 있게 되고 병원에선 환자 도착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원강수 원주시장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원 시장의 죄질이 불량하고 선거 사무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원 시장 측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당선될 목적으로 축소 신고하지도 않았다면서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뛸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원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자산 4억 8천만 원을 축소 신고해 결과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1심에서 인정은 됐지만 선고된 벌금이 100만 원 이하여서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두시역 시민사회운동 원로 인사들이 아카데미 극장 보존과 재생을 지지하는 시민운동에 동참하기로 하고 원두시와 원두시 의회를 교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재욱 상지대 명예교수와 성락철 전 무의당 사람들 이사장 등은 최근 아카데미 극장 철거와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청년들과 연대해 원두시의 전근대적인 강압적인 통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원두시는 주민들이 청구한 시정정책 토론에 즉각적으로 응하고 원두시 의회는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극장 철거 예산을 삭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횡성군이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간지역과 외곽지역의 마을에 상수도 보급을 추진합니다 사업비 256억 원을 투입해 청일면 고시리, 강립면 월현리, 공급면 부창리 등 5개면 6개 리에 상수관로 연장, 가압장 설치 공사를 실시합니다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공사가 끝나면 관내 1,300여 가구에 상수도 보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월군이 중앙대병원 다문화가족 의료지원 사업에 선정돼 다음 달 지역 내 다문화가족 100명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진료 과목은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로 엑스레이와 초음파, 체혈, 소변검사, 암질환을 간별할 수 있는 혈액검사 등을 100명에게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증 질환이 발견될 경우 중앙대병원에서 별도로 치료도 가능한 가운데 검진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원주시 보건소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 급식소와 식당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오는 8월까지 관내 급식소와 식당 등 389곳을 그 대상으로 식재료와 조리식품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조리시설의 세척과 살균 여부 무허가, 무표시식품 사용 여부, 영업자 기본 준수사항 항목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안전점검과 함께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민 4명 중 1명만 사회복지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주시의 202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신, 출산, 육아,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는 25%가 취약계층의 복지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27%가 만족한다고 답해 강원도 평균보다 9%포인트가량 낮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도심지역의 읍면지역에 비해 만족도가 대체로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원두시가 작년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원두시 1,1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자세한 질문과 그 결과는 원주 통계정보 홈페이지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횡성의 대표 관광시설인 횡성 루지 체험장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합니다 이번 주말인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페이스 페인팅, 캐리커처 그리기, 풍선 아트 등 체험 행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하루 두 차례씩 대형 버블쇼도 열립니다 횡성 루지 체험장 이용료는 주중 1회 1만 2천원, 2회 2만 1천원이고 주말과 성수기에는 1회 1만 5천원, 2회 2만 4천원입니다 횡성은 물론이고 원주, 평창 등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상시 할인 혜택이 제공되겠습니다 원주 교도소 안에서 마약류인 졸피뎀을 주고받고 투약한 재소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두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도소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제공하고 수수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와 20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졸피뎀을 제공하고 투약한 30대 재소자 3명에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졸피뎀은 진정 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지만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